소환사의 협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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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저의 목소리가 바로 수렴이 이동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는 한 마디의 자극을 보이고, 그는 단체로 공격을 위해 1.3를 다 끌고, 2.4를 지키고, 1.4도 공격을 위해 수렴이 보이고, 3.4를 지키고, 3.4를 지키고, 1.4를 지키고, 2.4를 지키고, 1.4를 지키고, 1.4를 지키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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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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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운 안보이네 너랑 좋은 거 같나? 차가운 안보이네 전이도 못한다고 생각해 차가운 안보이네 그러다가 하지만 잠시만 또 곧 포탑방패가 사라집니다. 곧 포탑방패가 사라집니다. 역시나 역시나 킬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정말 한 번 놀아볼테냐? 그럼 이리 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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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야 저승사자랑 춤출 거면 리드해봐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